제발! 식사 전화 전화전! 전화전! 요뚠웨어 요 Bohm 근데 거리가 거찬 현수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2021 달려라 방탄 연수회. 와, 생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아, 이제 11년. 와,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에. 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제가 9월에 왔죠. 아, 9월에 왔지. 아, 후배해. 아, 후배해. 야, 서울 올라온 걸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버텨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나 진짜 못 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도행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도행전. 첫 번째, 저희 정복 검색왕 게임의 가속성. 타자 게임으로. 아, 몸풀기 하나요? 아,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진짜 타자. 왜 나와요? 내가 타자 2개.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600은 넘었었죠. 아, 600? 야, 600을 넘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800, 900 타자. 옛날에 속기사 준비했을 때요. 오, 그건 사실 루머. 사실 루머이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통역해야죠. 바로 통역해야죠. 실시간으로. 그거는 눈,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귀도 빨라야 되고요. 머리도 빨라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빨라야 되고요. 이렇게 빨라야 되고요. 입구에 인식 사료를 준비했어요. 아, 먹는 거 좋아요. 갑시다. 자, 자, 준비 되셨나요? 아, 됐어요? 야,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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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 좀 푸시고, 다들. 진짜 느린지. 아, 이것도 초장소. 기주의게 들어가야 돼, 자꾸 이거. 자, 갑시다. 승리스 발을 누르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옛날 생각난다 느낌 좋아요 텃밭 처마 낯가리라는 말이 뭐야? 낯가리라는 말 사자스라가 뭐냐? 책임질 속았어, 잠깐만 잠시만 2단계 돌입했어요 솔직히 6단계는 좀 쉽네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나도 집중력 싸움, 얘들아 정구가 끝났어? 끝났죠 7473점 나쁘지 않아요 끝났어요 다 깼어요 14334점 13288점 저 9915점 26880점 20,000점이 어떻게 나와? 1688점 사이 치지 마세요 네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서 랭킹을 보고 있어요 랭킹에도 없는다고? 랭킹에 있겠어요? 랭킹 7,000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8,000점 8,000점 9,000점 어렵다 다 3,000점으로 하시죠 정국 씨 핸디캡 넣어주세요 이거 차라리 애매할 때에는 꼴딱한게 아니 핸디캡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검방위의 마술사 사진 찍어도 되나? 너무 웃겨 검방위의 마술사 네 손을 안 찍어도 미니랑이 찍어도 돼요 두 개가 작동을 하네 네 아니 아니 소리부터 달라 소리부터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구원 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정보 검색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왕 전 Elsa 2,000점 2,000점 3,000점 2,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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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점 달려왕탕 대결왕탕 2,000점 1,000점 이거 어려운데? 2,000점 7,000점 몇 년 몇 년 몇 년 같은 film로mond은 어떻게 말 조금만 해주십니다 잠시만 Solo Before the 2001. Aristotle 잘 가 Rh 감사 これ은 대간대로 뱉梯을 허용할지 잠시만 trophy 어떻게 검색해야겠나? First montage 아닙니다 정답 진짜? 네 2021 1월 20일. 진짜? 정답. 뭐야? 1번째. 나도 이제 다 했어? 어떻게 했어? 기념일.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대박. 이건 기념이지. 이런 계산기, 오케이. 지민아, 너 잘한다. 좀 하네.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알아야지. 난 구글에다 찾았거든. 2021.14522년이래. 어쩌라고. 나는 갈방 2021.14522년이래. 이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자. 난 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정답. 정답. 자, 가자.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에피소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눠서 두 팀의 이건 무엇일까요? 진, 정답. 정답. 네, 진. 안경팀 vs 김석진 팀. 야호.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이걸 넘겼어.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방역된 달려라 방탄을 열어봅시다. 빠르다. 123화. 와, 대박이다. 오개다. 오개다. 달려라 방탄을 쳐서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1 대 1 대 1인가? 오케이.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LP 104, 105, 106. 달방 사진전에서 세 팀으로 나뉘한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 나뉘었던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방탄 말고. 방탄? 탄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의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 알려주면 돼요? 진. 네,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와, 진짜? 거의 90%.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스릴러, 부자, 부자. 아련. 공.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캠. 어디서 찾았어? 네이버. 역시 네이버잖아. 뭐라고 찾았어? 뭐라고 찾았어? 탈레르 방탄 105. 오. 너, 헉진아,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고 했니? 아, 잠깐만. 하하하.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어렵다. 상업자만 있어. 에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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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팀 좀 인격하시죠? 아, 이좋 많은 팬군 이제. 정. 세. 진 씨가 이때 선생님 chill estas죠? 저. 네. 뭔인유연 말13 말씀하시고 정답 preguntas. 아랭! 저요. 곰, 비, 혁. 와,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아니, 혁밖에 없나? 이 암이 누구죠? 이 암이 누구죠? 어른, 어린이네.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곰, 비, 폐 아니었어요? 곰, 비, 폐.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야, 혁으로 바뀌었어. 혁으로 바뀌었어.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찼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 정답! 정답! 아, 진짜. 한 문제 가겠습니다.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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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저 흥이 아니야, 흥이 아니야, 저? 야, 아이씨. 좀 미안해. 오케이. 자, 엑드린 112, 113, 갈방 수술에서. 아이씨. 정답! 네. 4교시. 찐 거 아니야, 저거? 진. 첫 번째. 진.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진.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4교시 뭐라고요? 체육. 정답. 정답. 1교시 국어.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네. 2교시. 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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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네, 수학. 어? 잠시만,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있어요. 정답. 정답. 1교시 국어. 네. 2교시. 아. 아. 2교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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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진 씨가 한 번씩 맞췄어. 아래. 아니, 진. 아래 형님 먼저 시작.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그리고요. 재영. 재영. 밥 먹기. 네? 점심. 안 돼요? 아, 대박이다. 아, 그거는 정국과 지민의. 와, 대박이다. 너 아까 맞은 거 아니야?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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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이름이 저렇게 마련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다.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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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아. 아. 재영. 총 몇 교시 수업이었고. 아니야? 5교시도 있어? 재영. 정국. 형?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정국, 정국. 총 5교시고. 네. 국어. 미술. 음악이야, 음악이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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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그 다음 도시락 몰래 먹기 하고. 5교시 체육. 와. 아, 여기 다 찾았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클 하네? 그러니까. 아, 어렵다. 아, 진짜. 자, 바로 1번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맞추고 싶다. 자, A.P. 104. 리그 오브 넘버. 네.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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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원 제일 먼저 탈락하자. 어? 아, 티원.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티원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티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정답.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홉. 제이홉. 에포트? 네. 아. 아래. 칸나. 네. 아, 찍은 건데 진짜. 정답. 정답. 커즈. 아, 칸나 아니면 커즈였는데. 아, 나 탈봉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에픽 116. 정답. 정답. 아, 광고 타임이야. 아, 포스트의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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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홉.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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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형. 아. 이거 어떻게. 기본. 아. 아.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에요. 네. 정답. 달려나 방탄. 면화에. 나왔던 장애. 네. 네. 저게. 정답.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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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찍어서 구글이 하려고 그러지? 이미지 구글. 컵으로. 네이버에 제이홉 박장대수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수. 제이홉 박장대수. 호석 박장대수. 다다라박탈 박장대수. 아. 난 항상 박장대수지. 인생이 박장대수여. 아. 제이홉. 안나와. 머리색이 저게. 뭔지야?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돌아가야하네. 저거 머리색. 언제지? 그게 뭔데?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몇화에서 봤지? 자. 몇화에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제이홉. 발열 방탄 34화? 어. 뭐요? 33에 4에요. 34. 정국 정국. 네. 다시. 지민. 지민. 33화. 어? 33화라 했는데. 괜히 34화라 했는데. 자기도 바꿔치잖아. 야. 테스트 한 번에 바로 걸렸지. 아싸. 33화라 그래갖고. 바로 걸렸죠 감독한테. 차원단인데 아니라 해갖고. 바로 나오는데 가겠습니다. 나오는데 난. 어? 이게 처음으로 해서 지인. 저거. 저거. 외국에서 찍은 건데. 말씀하실까요? 이거 뭐라고 치는지 한번 궁금하다. 억울한 지민 이렇게 찍은. 오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아씨.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아우 씨.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네. 비. 나도 한 입만 더. 비. 비. 아. 아래. 아래. 나도 주지. 아 뭐가. 이 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 야 찢지 말라고. 아니 저. 저 지민이 표정 뭐.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거지. 뭐. 저거는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그것도 맞지? 이거요.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 아, 그렇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이거 소리가 안 들리나, 형. 나 이거 찾았는데.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지민, 지팀 13개. 그러나 봉지에는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영 씨, 정답. 나의 우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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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가뜩은 신동자에게 데뷔 첫 일위를 안겨준 특별히 우리 에버 감지의 태연 연합합vero. 카이 2일ắt의 아예, 이장입니다. 안 해! 아, 하, 영어로 쳤다. 2015년 5월 8일. 진영, 진영. 지민!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가?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요 이 형은 서치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왜? 더쇼 1위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적어내요 제이홉! B! 제이홉 11장 제이홉 11장 저거는 뭐 그런 거 같아 아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이 팀의 팀에서 이 팀의 팀의 팀 아래! 너 내 거 먹었어 왜 이렇게 빨리? 아 뭐야? 어? 지민! 지민! 아래! 2014년 2월 16일 아 너무 빠르다 지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와! 죽이네 아래? 아래 하트 소년단 하트 소년단 대화 이리 나 이 팀의 팀 야 이거 띠 띠 띠 띠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냐, 아냐. B! B! 황당! 네, 저렇게 입고 와. 아니,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안 해! 안 해! 분노! 땡! 뭐야,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아니, 이거 터치해! 지민, 지민, 지민! 황당 맞는 거 같은데, 황당? 그런 거 아니야. 야, 씨, 찾고 있는데... 아니, 이거 터치해. 자, 어? 위빌까요? 사는 대로.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좀 가까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야 돼요? 위버스에 올릴 셀카입니다.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위버스에 올릴 셀카. 안 보여요. 네. 저, 저거는 아니예요.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셔야 돼요. 검색하라고요?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릴 셀카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영, 슈가... 아니, 아니, 태영, 슈가, 태영. 진! 진! 아, 가운데는 못 맞추겠네? 진! 진! 슈가, 정국, 진, RM, B. 정국! 아니야! 정국! 슈가, 정국, 김인, 슈가, 제이형. 근데... 내 입이 없는데, 저게? 뭐야? 저게 정국이라고? V. 슈가, 정국, 남준, 슈가, 태영. 야, 정국 찾았다. 저희들이 찾았다. 알았어요. 검색할게요. 그게 누구야? 저게 저런... 요만한 입술을 받은 사람이 우리 팀에 있다고? 저 두 번째 입술은 누구야? 두 번째가 정국이야. 슈가, 정국 맞아요. 이렇게 요만한 입술들이... 근데 가운데를 모르겠어. 조국! 휴버스 검색은 핸드폰 설명해 드릴게요. 나 핸드폰 없는데 숟가락이 성장한 게 Berufs입니다. 나 이거 왜? 히히히히히히히히힣히히힣히힣히힣히히히히히히힣히히히히히히힣히히히히히히힣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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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힣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instructions instructions on each other. 저거, Él이? 아 달라ế Sin Eric SA 이게 な지? 되면 Me Are Nader 것으로 먼저 verse longtime? 아렘 정국, 제이홉 네 번째를 누군지 모르겠어 호비 형 먼저 해야 돼 다 다른가? 저게 사람이? 이건 리버스 봐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슈가 슈가는 확실해 지민 슈가 사진 여기 있어 슈가, 정국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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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입 지민 뷔 뷔 와 진짜? 야 너 이리로 와봐 아니야 너 지민 뷔 하나 빼고 정하셨어요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뷔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영 아 아 아 슈가야 두 명 있었어? 아니 이게 중복인데 이영이었어? 내가 호비 형 뼈 다 맞췄었어 호비 형 진짜 왜 저런 자세에서 입술을 형, 입술 왜 이렇게 누래야? 모르게 제이홉 입술 왜 그래? 잘했어 저거 제가 리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기억나는 나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거가기 한 잔 하고 암이 뽀뽀뽀 이래서 올린 것 같은데 와 진짜 형 우리 술 먹고 트위터는 리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형 암이 많이 사랑하는구나 투어가 딱 끝나고 야 근데 세상 우리 참 별거 많이 했다 그니까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있어 심장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형 지민이 아니야? 남준이 형 지민이 정록 씨 파전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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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국아 너 대단하다 정국이 4점이야 그래도 야 저걸로 진짜 4점이면 저 핸드캠프로 4점 더 대단한 것 같아 태형아 너랑 나랑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나는 칠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이 여러분 점수를 받고 메이콜을 말씀해주세요 메이콜 오이피클이오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 자 여러분 아 아 점수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야 먹고 싶고 있어 민아 뭐 먹고 싶어? 우리 재희 형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아주 막 다 사주고 싶지 호빈 뭐 먹고 싶어? 재희 형 잘하네 우리 태형이 뭐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법 하나만 재희 형 뭐 원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어? 꼬치 어묵이면 될 것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오케이 아 그러면은 뭐야 내가 꼬치를 3개 시킬게요 어묵 꼬치 3개? 네 그러면 뭐 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피클 먹을래? 하하하 하하하 오이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맞지 맞지 직화 떡볶이 가자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 아니 은근히 오이피클이 괜찮았어요 저는 오이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 해요 국물 오이피클로 할게요 오이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마 오이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왜 뭔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효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이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런 exting denie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오케이 대면 채웠습니다 여러분 검색왕이 매토주시죠 오케이 갈려라 방탄 자 저희 갈려라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내 댄스를 맞춰봐야죠 재혁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아니죠 팀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배우 본 적 없는 기인 전문가의 팀을 보고 원하는 공기지에 맞춰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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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고 쉬울 것 같은데? 누가 해 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얼굴 다 가르친 거 봐봐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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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막 춤추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네 뭔가 도시인데 계속 진 I need you 네 아니 저게 악무를 하신 건 맞아요? 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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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그 곡을 하면 제이홉 다이너마이트 와 여기 여기 다 해 아 아 그렇게 싸비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오케이 알았어요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한테는 식은죽 먹기야 했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감 잡았어요 오케이 통원에 맞추시면 조금만 더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자 첫 번째 정국 준비하세요? 당연히 안 됐지 아 치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들어 갑니다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한 바퀴 동시네 딘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맞을까? 자 음악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아 6 5 6 7 8 5 5 5 6 5 5 6 댄스를 맞춰봐입니다 재영 나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지? 진 진 진 진 진 진 DNA 와 와 와 대박이다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좀 말하라고 안무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응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앞으로 이제 진영이다 이 자